딱 좋아. 아주 깔끔한 스타일이야. 아주 딱 내 스타일이야. 아주 좋아. 내게 더 살려줘 무겁지 않았던 나의 마음이 점점 무겁다. 최대한 얇게 들어와서 한 티만 측정해서. 이렇게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오 잘하네. 백허그는 뭔가 뭉클함을 준다. 뒤에서 누군가가 딱 버티고 내 인생을 지지하고 있다는 느낌. 이 느낌은 연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다. 가요. 저 근데요. 아까 그거 한 번만 더. 알았어요. 아니 한 번만 더. 또요? 알았어요. 먹을래? 어. 죽을래 진짜? 엄살 부리지 마. 내가. 이루야. 이루가 먹겠다고 말했잖아. 아주 틈만 나면. 내가 어젯밤에 생각을 해봤는데. 우리 진도 너무 느린 것 같아. 무슨 진도가 늦어. 손만 안 잡았지 옥상에서. 우리 그 얘기도 막 하기로 하는 거야? 뭐. 받지 말라는 전화 또 받아라. 나 도는 거 보고 싶으면. 전화 건 새끼 죽는다. 넌 중간은 없다. 여러모로 고마웠어요. 그쵸. 이리 와. 오. 1일 기념은 여기까지? 뭐 해 여기서? 애인 기다려. 애인 기다려. . 출연은 29만원. 캠핑. 그 하얀에서. 일부러 두고 diez. 두둔 거리는. 우리 사랑해 봐요. 어둑. 남자. 육수. 지내. ㅠㅠ 그거. 그 사연드. 너무 좋아. 너 넥타이가 왜 이렇게 어정쩡해. 몰라 난 넥타이 매는 게 제일 어렵더라. 먹을래? 완전 달아. 안 먹어. 입맛 없어. 그리고 이건. 내가 그쪽 나온 거 다 편집해서 나만 볼 거니까. 이거 방송 그대로 나가면 세상 여자들이 다 그쪽 좋다고 들러붙을 거야. 나 그 꼴 절대 못 봐. 와 진짜 엄청 다네. 전하. 대전에 드실 시각이 많이 지체되셨사옵니다. 참 잘했어요. 하나, 둘. 오늘 하루가 저녁에 넌 불안한 아이 같았어 이런 좋은 날엔 자꾸 생각나 무딘 내가 놀랄 만큼 무서리 지고 미웠던 세상은 아름답게 조각되고 스프링이 날 묻듯 찾아올 순간 꿈을 타던 널 알고 그대란 계절을 보낸다 어떨까 너와 만든 하루는 어떨까 너와 걷는 시간을 자꾸만 꿈을 꾸게 하는 널 매일 기다려 피해 싫으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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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이렇게 니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아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던 건 쫄깅. 그냥 손만 잡고 잘게. 야 강복수. 자. 진짜 자?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와? 아니 진짜 손만 잡고 자는 거야? 내가 미쳤지 미쳤어. 아니 왜 애한테 플라토닉을 가르쳐서 해를 건전하게 만들어? 인내는 영혼을 강하게 만든다. 인내는 영혼을 강하게 만든다. 아 만들긴 개뿐. 야 손수정.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. 야 손수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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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